이렇게 한다면 모든 채를 똑같은 리듬과 템포지만 항상 일정하게 맞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어드레스에 대한 일정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윙의 교과서라고 하는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우죽, 넬리코다, 젠더 셰플리, 스코티 셰플러 모든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이 부분만 고쳐도 여러분들의 슬라이스, 치키닝, 정타는 70% 이상 개선되고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어드레스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8회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로리 맥길로이의 어드레스를 일단 본 다음에 전세계 타 프로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로리 맥길로이의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지만 공이 일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레슨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조건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의 골프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위주로 보셔야 되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팔꿈치의 방향 그리고 양팔이 내 몸 안에 박스 안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로리 맥길로이의 어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드라이버 어드레스예요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했을 때 팔의 위치는 내 몸 박스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몸 안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봐야 할 곳은 팔꿈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는지 거의 정면 또는 약간 45도로 살짝 돌아가 있는 형태로 보여질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땐 이거고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가 정면 기준으로 45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팔꿈치가 완벽하게 우측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45도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언을 할 때도 보세요 약간 이거 조금 쇼다이언 같아요 이때도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내 몸 박스 안에 있고요 이 팔꿈치의 방향은 왼팔은 거의 정면을 보고 오른팔이 살짝 이런 식으로 죽으면서 45도의 방향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뿐만 그럴까요? 요즘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스코티 셰플러는 맥길로이보다 훨씬 더 좁은 삼각형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팔꿈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네요 여자 세계랭킹 1위죠 넬리코다의 팔도 완벽하게 정면을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의 스윙을 보자면 위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몸 안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팔꿈치의 방향이 거의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선수들마다 다른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드레스 때 양팔이 내 몸 박스 기준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팔을 완벽하게 내 몸 박스 안에 넣어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았을 때 팔꿈치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게끔 한다는 거 여기서 약간 45도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팔꿈치를 정면으로 갖다 놓고 그립을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잡게 되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살짝 45도로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초로 정면에다 놓고 그립을 잡기 위해서 손목을 돌리는 이 동작이 항상 일정해야만 여러분들의 스윙이 일관성 있게 나온다는 거죠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그리고 웨지까지도 이 동작이 항상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 내 팔이 내 박스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편안하게 옆구리 쪽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팔이 구부러지는 동작이 나오고요 이 상황에서 팔꿈치의 방향은 내 몸으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거나 임팩트 다운스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팔이 구부러지면서 치키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일정하게 어드레스 셋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야 이건 무조건 잘 맞았어 야 이거는 그냥 안 쳐도 무조건 잘 맞았어 어드레스 셋업에 대한 안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은 거고 아 어저께 잡았는데 아 오늘은 계속 불안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팔이 일정하게 어드레스 셋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팔꿈치가 정면을 봐야 되고 내 몸이 박스 안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공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드라이버나 우드 아이언 모든 스윙을 했을 때 다운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해서 공간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초 어드레스 했을 때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어드레스를 해서 팔꿈치를 정면으로 놓은 상태에서 팔 두기 내 가슴 위에 얹어 놓고요 그럼 손바닥까지 정면으로 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손목만 돌아서 이렇게 그립을 잡는다고 치면 이 공간은 어떠한 클럽을 잡든 항상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팔은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길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잡든 우드를 잡든 웨지를 잡든 아이언을 잡든 무조건적으로 항상 일정한 공간을 만듭니다 드라이버를 잡으면 이런 공간이 나올 거고요 가장 짧은 웨지를 잡는다면 이 공간은 똑같지만 높낮이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항상 일정하게 내 팔이 내 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떠한 클럽을 잡아도 내 몸과 클럽과의 공간이 일정하게 다니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수행에서 가장 다른 점은 저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담 이 동작은 어떻게 만드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많은 프로들은 이 부분을 연습을 통해서 그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 보이는 거고요 팔을 너무 편안하게 뒀던 분들은 치면서도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가 너무 자유로웠던 거예요 처음에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꼬으세요 X자로 앞쪽으로 꼬아서 정면으로 팔꿈치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숙이지 말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내 팔뚝을 가슴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힘을 빼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턴을 하는 연습을 하고요 여기서 팔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립을 잡기 위해서 손목을 퉁 내려놓으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끝까지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너무 붙이고 있으면 스윙할 때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 몸이 벗어나지만 않게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클럽을 잡던 뭐 드라이버 똑같습니까 아이언 똑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공간과 어드레스는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지만 체 길이에 따라서 공을 보는 시야 그리고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공을 보는 높낮이가 바뀌기 때문에 느낌하고 필링이 다른 겁니다 어떤 클럽이든 동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랑 우드아이언 웨치가 스윙이 다르다라는 것은 스윙 하나도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배우기도 어려운데 14개의 스윙을 배워야 된다 아 퍼터 빼고 13개군요 자 13개의 스윙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첫 걸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팔을 로리 맥길로이 전세계 프로들처럼 이렇게 팔의 공식을 대입을 하고 팔꿈치가 정면을 보게 한 다음에 그립을 잡고 여기서 팔을 뻗을 수 있으면 베스트 하지만 뻗지 못하더라도 내 몸의 박스 안에서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살짝 구부러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이 내 몸 안에 있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통 스윙 팔과 몸이 하나로 가는 이런 스윙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팔이 옆으로 빠져 있다면 팔이 완벽하게 따로 놀고 몸과 팔이 따로 놀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하세요 이 부분이 돼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의 일관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셔서 여기 팔꿈치 아래로만 털어준다는 느낌만 가지셔도 스윙을 잡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아이언 웨지를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쳐보겠습니다 제 어드레스를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루틴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쪼아놓고 살짝 들어놓고 가슴에 얹어놓은 다음에 팔이 완벽하게 삼각형 안에 들어갔죠 이 공간을 잘 봐주시고 제 키를 한번 봐주세요 드라이버는 길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그래서 들어서 아이언은 똑같습니다 그립을 그대로 잡고요 7번 아이언입니다 그대로 내려요 그러면 이 공간은 드라이버랑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겠죠 아래에서 가장 짧은 웨지도 똑같습니다 가장 짧은 웨지도 그대로 잡고 이 공간이 일정하겠죠 그러면 드라이버나 아이언보다 훨씬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한다면 모든 채를 똑같은 리듬과 템포지만 항상 일정하게 맞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정타, 아이언 정타 그리고 모든 스윙을 일관성 이렇게 칠 수가 있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서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손목만 돌리고 우양호 접고 자양자 접고 우양호 접고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죠 팔은 굳이 많이 뻗지 않아도 웨지를 잡고 우양호 접고 자양자 접고 팔이 내 몸을 벗어나는 순간 슬라이스와 훅 그리고 잘못된 보상 동작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골프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제 구독자님 정말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르고 싶은 거 있으면 세종실에 오르시고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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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